비밀스럽던 너를 내 작은 별에 내 작은 맘에 네가 들어와서 떨리는 날 정말 네 앞에 서 있었어 내 상상 속에 그 변호 뭐 이래요? 여기선 저거에 안 걸리는 게 맞어? 안 걸릴걸요? 양반의 예의를 지키라 하지 않았어 이번엔 제대로 했어? 내 사는 곳에선 이거는 정인들 사이에서는 아는 것인데 여기선 고작 작별 인사라니 참 이상하긴 한데 난 처자의 가르침을 무조건 믿소 가보시오 선수가 뭐냐고 울었죠? 이런 짓 하는 사람을 선수라 그래요 당신 완전 선수야 야 최이진 너 여기 있냐? 화가 작아났더니 여기서 뭐해? 화가 작아났더니 여기서 뭐해? 내가 너 길을 잃어서 좀 말이 돼? 말 안 되나? 나 길치네 가자 다행이다 맹중 다행이다 어? 하여간 최이지 눈빨 안 하면 좋아요 하필 또 그 카메라가 고장이 나냐? 흠 나 진짜 그놈 조사 들어간다 빨리 불어 야 옛날 양반들이 딱딱하고 재미없을 거라는 건 완전 편견이야 뭐? 생각해봐 그땐 일부 다처제의 기생들도 있었고 지금보다 여자를 잘 알면 잘 알았지 몰랐을 리가 없잖아 모르는 거야 작가님 만나면 한번 얘기해 봐야겠어 다들 완전 모르는 소리지 값을 연 3월 10일 옥당강 김봉도의 시간은